아 뭐야 내 캐릭터가 넘치게 생겼어 이윤님 범인이여 네 이윤님 약간 악강처럼 생겼어 1년 1년 차에 너무 많아 드디어 정치게임으로 넘어갔다 일단 만나는거죠? 안오면 괴물입니다 안오면 괴물이에요 어디로 가요? 어디로 가죠? 중앙홀 저 여기있는데 중앙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곳이 중앙홀 같은데 느낌이 동상있는거 말하는거죠? 중앙홀로 여기 분수있는데? 어 저기 사람있다 어디로 가요? 저랑 같이 가요 이쪽 아니에요? 어디로 가야돼? 나 데려가죠 중앙홀로 와요 여기야 중앙홀인가? 우리 중앙홀 아무도 몰라? 일단 우리 4명 모였어 따라와 저 늦게갔다고 정치할거죠 찾았어 5명 저 늦게갔다고 정치할거잖아요 아니에요 일로와요 저 있는 곳 대야 어디가 대야 어디가 대야 어디가고 몇명이죠 이게? 일단 우리 둥그렇게 모여봐요 둥그렇게 모여봐요 빨리요 둥글게 둥글게 이윤님 어딨어 이윤님 여러분들 제 직업이 의사입니다 제가 서울대 제가 경찰입니다 제 직업이 시민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일단 한 명씩 토론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왼팔이부터 왜 안맞지? 대야야 넌 제가 안과의사입니다 대야야 너 눈돈장 봐봐 너야 새끼야 너 나한테 그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도와야 우린 물리쳤습니다 역시 안과의사 범인을 찾았어 이제 우린 퓨즈를 찾을 때에요 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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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 한 명을 죽였습니다 퓨즈를 한 명도 못 봤어 하면서 여러분들 잠깐만요 저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님들 저 싫죠 님들 저 싫죠 한마디만 할게요 저 죽이고싶었죠 저 싫죠 님들 그 저 지금 피 먹는 사람을 봤는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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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누구야 중앙원에서 피를 먹었는데 캐릭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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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남캐 남캐 어떤거 머리 남캐 남캐 그 우리 저랑 같은 죄수복 우리 다 죄수복 있네요 이 사람 이 사람 나 나 저요 이거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 퓨즈 잡고즘 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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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니야 자 죽여 뭔소리 아무것도 안했는데 좋았어 두명 다 찾아야겠다 일단 나가야돼 일단 나가야돼요 나가야돼요 일단 나가야돼요 나가야돼요 카메라 밖에 안들었는데 너무한거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어 왜 또 왔어 잘갔다니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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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일단 안가의사 선생님의 능력감 여기서 안으로 창문 창문 그리고 선령한 시민의 제보자로서 뭐지 괴물의 두명을 잡았다 어 문이 안 열리는데 저희는 이제 탈출만 하면 돼요 여기가 2층이예 2층이예 뭐야 이게 어디야 근데 지금 아찌님 사라있는거 아니에요 어 안녕하세요 뭐야 누가 사라있어요 뭐야 투표가 안됐잖아 투표가 안됐어 나 남자가 진짜 피 벗는거 봤는데 뭐야 나 투표했는데 누가 맞다했죠 그 본사람 저요 이윤님이요 이윤님이요 그럼 둘중 한명이 범인이네요 네 아찌님이나 이윤님 둘중 한명이네요 난 아니야 나 진짜 나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 우리 그럼 진짜 한번 다시 만나죠 다시 만나죠 그럼 지금 엠파리만 오면 돼요 여기 다 있어요 어딨니 여기서 중앙홀 아까 그 여기 어딘지 설명못할 방이야 뒤쪽으로 2층인가 여기가 이쪽 프리님 이거 총알 없으면 투표 안돼요? 총알 없으면 투표 안되냐구요? 총알 없으면 투표 안되냐구요? 예 투표 안되요 미안한데 나 너무 죽거든 어 어 야 도망가 도망아야 돼 안돼 도망가야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 합니다 도망가 도망가 해 산 Meh District 야 disappear 도망가 저 뭐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쓰러졌는데요? 어 죽을뻔 했어 저거 잠깐만요 니 Espero 제가 몬스터를 죽였어요 죽긴게 안되나요 아니ира 되나? 죽였어요 제가 님들 다들 어딨어요? 괴물 다 잡은거 아니에요? 죽였어요 제가 여러분 저 믿으세요 아아악! 저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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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아 님마 저 추적기 있어요 추적기 잠깐만 잠깐만 저 추적기 해보세요 추적기 했어요 아 깜짝아 뭐야 저 말 들어주세요 저 진짜 귀신 죽였어요 귀신이요? 이 게임에 귀신이 없어요 제가 퇴마삽니다 제가 여기 있었는데 괴물이 죽었어요 총맞더니 잘못보신거 아니에요? 꿈꾸신거 아니에요? 일로와봐요 일로와봐요 거의 사람 일로와봐요 저 추적기 추적기 저기 앉아봐요 내가 이걸로 알 수 있다 일단 일로와보세요 야 피다는데 나 일단 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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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 달아 퓨즈 찾아야돼요 피가 왜 달아? 일단 퓨즈 찾아야돼요 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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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탐진이 있으니까 다음에 다음에 그냥 찾습니다 아 뭐야 왜이래 이거 저 아까 이유님한테 맞았거든요 퓨즈 아 미안해요 어 저 어디로가요?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아까 저 어디있는거에요? 이분 누구에요? 저 저 저요? 아 이유님이에요? 네 안녕하세요 저 저 저 저 님 범인이에요? 하하하하 좋았어요 어? 프리님 프리님 지금 저랑 대화하신 분이 누구에요? 저 아닌데요 저 혼자있는데요 지금 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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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니에요 그거 됐다 퓨즈 다 꽂았다 이분 범인이에요 이분 범인이에요 제가 왜 범인이죠? 바라본 눈이 수상해요 제가 안가에사로 일단 나와요 일단 빨리 나와요 다음층으로 와요 다음층으로 와요 탐지기 다음층으로 이윤님 이윤님 오세요 다음층 2층으로 이윤님 여기있으면 죽어요 데려가죠 데려가 이윤님 저 따라와요 가고있어요 이거 내 생각에 괴... 못냄어도 프리님 일로 모두 내 생각에 괴물 다 죽은거 같은데? 이거 문 닫았어요 이 아저씨가 저 안 닫았어요 아니 그거 자동문이에요 니마 아 그래요? 네 아 문 닫은줄 알아요 일로 오세요 일로 아 저 문 닫은줄 알고 깜짝 놀라 여기서 검사 들어갑니다 탐지기 검사 들어갑니다 일로 오세요 탐지기 검사 들어갑니다 일로 오세요 내 생각에 이윤님은 아닌거 같애 이윤님 지금까지 나랑 같이 있었는데 힐팩 하나도 안먹었어 오케이 그럼 누구 검사해 이거 아띠님이야 아띠님이요? 어? 아띠님 감사합니다 일로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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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띠님 아띠님 저 손목에 시계 님만 있는게 수상해요 이 시계 여러분 근데 저 궁금한게 죽여! 죽여야 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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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이야 이거 푸린이가 범인이야 아니야 진짜 푸린이 죽여야되요 푸린이 죽여야되요 누가 범인이요 아찐님 맞다니까 내가 탐지기 썼다니까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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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믿어봐요 푸린님이 지금까지 다 갖고있는게 이상해 푸린님 한번만 죽여보죠 진짜 저를 믿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냥 괴물과 같이 살아보아요 탐지기가 탐지기가 썼다고요 이런 괴물은 나쁘다의 고정관념이 세상을 멍들게 합니다 아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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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계시죠 네네네 아찐님이랑 왼팔님이랑 저랑 푸린님이죠 푸린님 푸린님 푸린님이래요 야 이 푸린님이네요 어디가죠 그만갈까요 일단 아뇨 이은님 그만갈 필요가 없어요 저랑 아찐님이 범인이거든요 네? 아아악 아이아이 아이아이 진짜요? 왜요? 이제 혼자서는 저희를 투파할 수 없습니다 하하하하 아야 아띠님 저 아니라니까요 당신은 이제 혼자에요 내 말 맞잖아 아띠님 맞잖아 아 아띠님 아띠님이라니까 내가 맞다 했잖아 아까부터 아까부터 맞다 했는데 아무도 안 믿고 위원님 포기해요 그래도 님은 끝까지 갔죠 저는 처음부터 내? 제 마음 아니겠어요? 뭐야 대학범인 아니야? 대학범인 아니야? 대학범인 아니야? 대학범인 미안하다 대학범인 사과한다 나랑 안티님이라니까 저기 저기 형 안가라매 어? 괴물 안가까지는 안됐나봐요 괴물 안가까지는 안됐나봐요 왼팔이기사 사람 눈은 됐는데 아 나 왼팔이가 갑자기 나 죽여서 큰일날뻔 있어 아 그래? 돌팔이기사 돌팔이기사 응